가정법 과거 영어 정복의 비법은 반복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좀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같이 볼게요 가정법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 까지도 확인해야겠는데 일단 과거만 제대로 알아도 가정법 과거 완료도 어렵지 않습니다 쓰임 해석 형태 볼게요 현재 사실의 반대 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한다가 바로 가정법이에요 형태가 좀 어려운데 if 나오고 if 만약 뭐뭐란다면이죠 여기까지가 만약 뭐뭐라면 뭐뭐랄텐데 점점점 할텐데 문장이니까 당연히 주어가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과거니까 왠지 과거형을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신표 나오고요 만약 뭐뭐란이 되고 과거지만 현재로 해석한다는 것 그리고 b동사를 was b동사의 과거 was도 있죠 얘는 쓰지 않는다는 것 이게 좀 주의해야 될 주의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동사원형이 나온다는 것 조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동사원형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는 것 이걸 좀 명심해야 돼요 예문에서 보겠지만 예문 볼 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해석은 과거의 형태지만 동사는 과거지만 뭐를 해석한다? 현재로 해석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정법 과거는 형태는 과거지만 해석을 뭐로 한다? 현재로 한다 b동사는 주어에 상관없이 was를 쓴다 was를 쓰지 않는다 보면 i지만 was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문제에 또 많이 나옵니다 if 만약 예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만약 i knew 내가 안다면 his number 그의 번호를 안다면 no의 과거 new입니다 i would call him now 그에게 지금 전화할 텐데 뭐뭐 할 텐데 would는 뭐뭐 할 텐데 could는 할 수 있을 텐데 i could buy this car 이 자동차를 살 수 있을 텐데 가정법 과거입니다 if i had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have의 과거 had를 썼지만 뭘 해석한다? 현재로 해석한다 다시 여기 형태 보시면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엔 동사원형화의 조동사다 하면 무조건 동사원형이죠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배울 편은 없을 것 같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외워야겠죠 가정법 과거 if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시작 가정법 과거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한 번 더 시작 가정법 과거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지 풀 수 있겠죠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if i were you 내가 만약 너라면 내가 만약 너라면 현재로 해석했죠 해석은 현재로 합니다 i would go to australia 호주에 갈 텐데요 would는 뭐 뭐 할 텐데 could는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 외우는 게 관건이에요 형태를 외우는 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 이런 문제 나오면 가정법 과거로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텐데 이렇게 동사의 if 가 있는 문장은 여기에 이제 과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기에는 뭘 쓴다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동사원형을 쓴다 이걸 잘못 쓴 거 would를 will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문장 전환인데요 가정법 과거는 반대 의미의 직설법 현재로 바꿀 수 있다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가버렸네요 가정법 과거 if I knew his number 내가 만약 그의 번호를 안다면이죠 내가 만약 그의 번호를 안다면 안다면이에요 I would call him now 그에게 지금 전화할 텐데 아까 했던 예문이에요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현재로 직설법으로 쓰면 과거를 쓰면 안되겠죠 현재로 써야 됩니다 I don't know his numbe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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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because 단어로 since there as since because as since because 뭐뭐, because, 뭐뭐뭐 다음 뭐예요? 뭐뭐때문에입니다. as, since, because, 뭐뭐때문에 시작! as, since, because, 뭐뭐때문에 as, since, because, 뭐뭐때문에 as, since, because, 뭐뭐때문에 as는 뭐때문에만 있는게 아니라 또 다른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nce는 뭐뭐때문에 말고 뭐뭐때문에만고 뭐뭐때문에라는 뜻도 있고요. as는 되게 많아요. 여기서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나는 그의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I will not call him. 그에게 전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if I had enough money. 내가 만약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I could buy his car. 그의 자동차를 살 수 있을텐데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맞죠? 그의 자동차를, 이 자동차를 살 수 있을텐데 이걸 이제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s, 뭐뭐때문에 I don't have enough money. I can't buy this car. 이 자동차를 살 수 없습니다. 하실 때 항상 따라 읽으라고 그랬죠? 항상 따라 읽으면서 공부하셔야지 잘 외워집니다. 눈으로만 보면 이게 확실하게 외워지질 않아요. 따라 읽어야 돼요. 따라 읽으면 훨씬 더 빨리 영어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안되고 이런 얘기할 때는 그냥 보기만 하시는데 제가 소리내서 문제를 읽거나 뜻을 설명하고 이러면 반드시 따라 읽으셔야 돼요. as, I don't have enough money. I can't buy this car.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자동차를 살 수 없다. 지금껏 따라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설법 직설법 단순 조건문과 가정법 과거의 비교 직설법으로 단순 조건문 이렇게 if I am not busy 내가 만약에 바꾸지 않는다면 안다면 해서는 똑같이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게 다른다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바빠요. 지금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빠요. 절대 못 도와요. 그런 상황이고 I will help you 너를 도울 텐데는 못 도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고 직설법의 단순 조건문은 뜻 그대로 쓰면 됩니다. if I am not busy 내가 지금 바쁘지 않다면 I will help you 너를 도울 텐데 바쁘지 않다면 도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곧 안 바빠질 수도 있어요. 금방 너를 도울 수 있다 이러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 바쁘지 않으면 돕겠다는 얘기고 얘는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정법 과거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는 뭐 그렇게 뭐 영어 회할 때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문제는 많이 나오거든요. B동사 항상 뭐 쓴다? were를 쓴다는 거 was 쓰면 안됩니다. I의 B동사는 M이니까 was 아니냐? 아닙니다. 가정법 과거에서는 B동사는 무조건 뭐 쓴다? were을 씁니다. if I were not busy 내가 만약에 바쁘지 않다면 I would help you 널 도울 수 있을 텐데 조동사 would죠. if 나오고 I 나오고 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주어 나오고 조동사의 과거형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형태 형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가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if 시작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B동사 were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한 번 더 시작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B동사는 were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의 원형 이런 식으로 구조도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외워져요. 외워지고 뇌에 이렇게 박히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어정복의 비법은 뭐라 그랬죠? 항상 반복해 있습니다. 수십 번 봐도 되고요. 백 번 넘게 봐도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Change your life with English. Thank you for watching.